자 오늘 할 게임은 빅 포고맨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하거든요 제가 탁 됐죠? 아아 돼버렸죠? 아아 됐다 아아 방댕이 차버리고 싶네 진짜 잠깐 가만히 있어봐 발목 이상해 쟤는 발목만 이상한게 아니야 여기도 턱턱 가주시다가 엄마 어 지금 방댕이로 버티고 있어 엉덩이 엉밋살로 버티고 있거든요 잠깐 표정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여행 정도 갔다 와야지 무슨 정말 데이비톡 턱 아 봅슬레이냐고 미쳐라 아 된다 된다 돼 딱딱딱딱 딱 와우 꼼수 좋아꼬요 아 왜 자꾸 음도를 틀지 또 뭐 아이마스 하려는거 아니지 야 음성놀이 한다메 야 음성놀이 한다메 왜 안해 아무도 이런거 하지마라 어 세상아 나 이제야 간다 여러분들 나 진짜 여러분들 밖에 없는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미래고 여러분들이 현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요 하 맛있었다 이거 기록되나요 나무이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소한 감정인 열등감인 열등감인 이거 뭐냐구요 싸이월드 일기요 왜 뜨나 내 속에 왜 전재되어 있던 생소한 감정인 지금 살 빼면 안 돼요 지금 살 빼면 안 돼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뭐 귀엽니 잘생겼니 난리 났는데 토론 얘기를 했다고 내가? 했지 살 빼면 안 돼 나 나 게임 방송으로 남아 있어야 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는 이제 풍얼냥님이라고 통합스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럼 뭐 아 아 돛대님이구나 나 이거 몇 분 밀렸어 15분 밀렸어 이 녀석들 이거? 너무 편하잖아 이러면 내가 방송이 나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고 있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든가